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교통약자를 위해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내비게이션 업체인 팀의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3곳을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 교통안전정책 자료로 삼고 이를 내비게이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도내 상습과속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자료를 통해 교통안전순찰,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59%에 이르고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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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